어원의 공방 담원입니다. 믿을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을 슬픈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저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을 텐데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현장에서 다행히 살아남으신 분들도 눈에 담기고 귀에 담긴 그 모든 일들을 아마 평생 떨쳐내실 수 없을 겁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구한 송이를 새겨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하나 꽃잎을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벌어지지 않기를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큰 위로도 되지 못하겠지만 주모의 마음을 더합니다. 어원의 공방 담원입니다.